중국 상하이의 한 고급 레스토랑. 서양인 여성과 동양인 남성이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 보이는 와인도 함께인데요. 이 와인은 한화로 100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와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남자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미안한데 나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 응 다녀와. 그로부터 10분, 20분이 흐르더니 어느덧 30분이 흘렀습니다. 찜찜해진 여성이 남성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전화기가 꺼져있다는 응답만 돌아왔는데요.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혼자서 지불할 위기에 처한 여성은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스웨덴인 레나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에서 온 레나 라고 합니다. 유럽 중에서도 북유럽의 스웨덴 출신인데요. 작년에 스웨덴 게이트 사건 있었던 것 아시나요?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었던 글이 있죠. 남의 집에서 문화적, 종교적 차이 때문에 겪었던 이상한 일들을 묻는 글이었는데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세계 각국에서 겪은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이 글을 화제가 되게 만든 댓글이 바로 이거였죠. 스웨덴인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엄마가 식사 시간이 되었다고 부르자 친구가 자기 밥 먹고 올 때까지 방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라. 이게 당시에 전 세계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었는데요. 다소 부풀려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극도로 개인주의적인 나라라는 건 사실입니다. 스웨덴, 핀란드 등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개인주의적입니다.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로 개인주의 성향이 엄청나게 강하고 자기가 먹을 음식은 스스로 챙기는 문화이며 타인과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 자체를 어색하게 생각하죠. 역으로 외국인들이 스웨덴인들에게 단순 친교의 목적으로 음식을 대접하면 당황하고 부담스러워하며 그렇지 않은 소수의 북유럽인들은 해외여행 경험이 많거나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거나 등 해외 문화 경험이 많은 케이스입니다. 네, 저처럼요. 대학생 시절에 중국인 유학생을 한 번 겪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크게 화를 낸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인이 의외로 북유럽인들과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인들도 개인주의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없겠다 싶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답이 없는 이기주의자였던 거예요. 당시에는 제가 쿠키를 굉장히 좋아해서 매일 들고 다녔거든요. 당연히 저만 먹으려고요. 북유럽에서는 나눠 먹는다는 문화가 없으니까요. 다른 친구들은 제 쿠키의 눈길조차 보내지 않았는데 그 유학생은 좀 별났습니다. 식탐이 상당한지 제 쿠키의 눈독을 들이더니 결국 나눠 먹자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당연한 거니까요. 알아들은 척하더니만 제가 자리를 비울 때 결국 제 쿠키에 손을 댔습니다. 하나만 먹었으면 저도 몰랐을 텐데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저는 화를 내면서 먹은 만큼의 쿠키 값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면서 저한테 쫌생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 말 때문에 언성 높이면서 싸우게 됐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화를 냈는데 그 유학생은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후 저는 중국인이라면 학을 떼는 사람이 됐죠. 사과도 못 받았거든요. 대학교 졸업 후 저는 규모 있고 멀끔한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시간 들여서 준비를 한 만큼 만족스러운 직장이었죠. 입사하고 3년 동안은 아주 좋았습니다. 회사에 외국인 직원들이 있긴 했지만 대부분 성향이 통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 트러블도 별로 없었고요. 다들 개인주의적이었거든요. 중국인 같은 동양인이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4년 차가 되었을 때의 일이네요. 인사발령이 났는데 해외 집으로 나게 된 겁니다. 아시아 집으로요. 해외로 가게 되는 것 자체보다 아시아 지부가 중국 상하이에 있다는 사실이 절망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겪은 중국인 한 사람으로 중국 전체를 일반화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도 그 일이 있고 나서 중국이란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조사를 좀 해봤었거든요.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글은 읽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겪어보면 좀 다를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고 회사의 방침에 응했습니다. 당시 저는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 깊었거든요. 평생 관두지 않고 쭉 근무하고 싶었습니다. 얼마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저는 중국에 가게 됐습니다. 1년만 지내면 된다고 했으니 거부하지 않은 것도 있었죠. 막상 간 중국은 이국적인 분위기가 상당했는데 그건 마음에 들더군요. 아시아 지부 출근 일주일째부터 아니 3일째부터 역시 저와는 맞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만 각오한 바라서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신이 흐트러지더군요. 아무리 개인주의적인 나라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아는 사람이라곤 회사 사람들밖에 없는 환경이라 외로움에 무너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중국인들의 치졸한 성격이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겪었던 중국인 유학생은 약과에 지나지 않았다고 느껴질 정도였죠. 개인주의적이기만 해야 하는데 단체로 이기적이고 선을 자꾸 넘어대서 괴로웠습니다. 우울증에 걸려버릴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단 한 사람 덕분에 우울증은 면할 수 있었죠. 의지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한국에서 온 성우였어요. 어렸을 때 영국에서 자라서 저와 통하는 구석이 있었던 겁니다. 성우는 선을 아주 칼같이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물론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이였죠. 부서도 같아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저희는 자주 점심을 먹으러 나갔고 그러면서 많이 친해졌습니다. 나중에는 퇴근 후에도 저녁을 같이 먹는 아주 각별한 사이로 발전했어요. 저희 둘 사이에 어떤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죠. 상당히 깊어졌지만 선뜻 시작하지는 못했습니다. 둘 다 연애에 있어 신중한 성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늘 가깝게 지냈어요. 어느 날은 휴일이었는데 만나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시내에서 성우를 만나서 영화도 한 편 보고 커피도 마시고 공원 산책도 하고 저희는 북유럽 출신답게 모든 비용은 더치페이로 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유난히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했죠. 성우가 알아온 곳이라면서 꼭 그곳에서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좀 부담스럽긴 했지만 저도 성우를 놓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사치 좀 부릴 겸 중국 물가가 싸긴 하지만 역시 고급 레스토랑이라 그런지 다른 평범한 식당에 견줄 수 없는 가격대더라고요. 각자 먹을 거 하나씩만 시키기에는 마실 게 없으면 허전했죠. 가벼운 술이나 한 잔 하면 어떨까 했는데 성우가 5천 위안이 넘는 술을 고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 돈이면 한화로 거의 100만 원입니다. 그 비싼 걸 더치페이할 생각을 하니 아찔했지만 제가 와인의 가격을 확인한 것은 와인을 이미 마시고 난 후였습니다. 웨이터가 설명해줬거든요. 그냥 내자 생각하고 비싼 술이니까 많이 마셔버려야겠다 했어요. 술이 들어오니 기분이 좋아져서 성우와 더 재밌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우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무시할 수 없는 전화더군요. 그래서 성우는 잠시 통화 좀 하고 오겠다며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천천히 술을 마시며 성우를 기다렸죠. 그런데 무려 30분이 지나도 오질 않는 겁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싶어 전화를 걸었는데 휴대폰이 꺼져 있다네요. 저는 이 자식이 저한테 계산을 미루고 튀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 비싼 걸 내가 다 계산하게 만들다니 역시 동양인은 믿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집에는 가야 했으니까 계산대로 가서 카드를 빼들었는데 들려오는 말이 의외였습니다. 그건 아까 남자분이 다 계산하고 나가셨습니다. 손님 그랬습니다. 혹시 몰라서 계산을 마치고 나갔던 것인데요. 저한테 계산을 전가한 것보다야 낫지만 이건 이거대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습니다. 개인주의자인 저에게 부담스러운 호의였거든요. 아무리 서로 호감이 있다고 해도요. 몇 시간 흘러서야 성우의 연락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정말 일 때문에 통화하러 나간 거였는데 윗선에서 회사로 부르는 바람에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어 회사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방전이 되었고 충전을 한 다음에야 연락을 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걸리는 건 역시 계산에 대한 거였죠. 그건 왜 당신이 다 낸 거야? 아 그건 내 성의인데 이거 관련해서는 다시 얘기하게 해줄래? 만나서 직접 저희는 바로 다음 날 만났고 성우는 자기가 왜 그 비싼 밥과 술을 샀는지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에게 고백할 생각이었대요. 이제 만날 때도 됐다고 사실 그런 말은 꼭 그렇게 비싼 걸 먹여가면서 해야 하는 게 아닌 건 알았지만 그냥 그동안 성우 자신도 제가 있어서 많이 의지가 되었다면서 고마운 마음에 그렇게 비싼 걸 해주고 싶었대요. 저는 고백은 받아들이겠지만 도저히 더치페이를 안 할 수는 없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하지만 성우도 고집이 새더라고요. 그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자기한테 비싼 거 사주라길래 알겠다고는 했지만 더치페이를 하지 않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 처음 해봐서 어하니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꽤 좋고 편안하다고 느껴졌어요. 한국인들은 대체로 이런 식이라네요. 개인주의와 거리가 먼 국민성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성의를 주거니 받거니 한다고요. 아니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밥을 사주거나 선물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특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모든 먹거리를 사주는 것은 당연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정말 스웨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성우와 만나면서 한국에 대해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듣던 것보다 더 정다운 나라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흐른 지금은 성우와 만날 때 더치페이 같은 건 생각도 안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랑은 칼같이 지키지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서요. 성우에게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죠. 저희는 아직 오래 만나지 않았지만 성우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 나중에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성우와 결혼하게 된다면 그때 또 소식을 전하러 올게요. 축하해 주실 거죠? 지금까지 레나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